네, 이번 토론은 1968년과 혁명적 좌파입니다. 이연버철님은 영국의 막수주의 역자학자로 런던의 사회주의 역사그룹의 회원입니다. 그리고 첫날 강연을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1968년 반란에 참가하셨던 분이기도 하죠. 2008년 촛불들의 반란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영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토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옆에 계시는 청경록 씨는 이번 강연의 통역을 맡아주실 겁니다. 다함께 회원이기도 하시고 동시 통역사이시자 밖에 나가면 민중의 세계사라는 크리스 하문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번역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로 이번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금 40년 동안 전세계의 혁명적 좌파들은 스탈린주의에 의해서 포괄당했습니다. 스탈린주의자들은 자신들이야말로 러시아 10월 혁명의 계승자들이고 진정한 막수주의 전통의 계승자들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스탈린주의자들에게 반대했던 사람들은 막수주의 정치의 언저리에서 주변적인 존재로 밀려나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흐름에 어떤 의미 있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1933년에 트로츠키는 히틀러가 권력을 어떻게 장악했는지를 서술한 아주 훌륭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독일 공산당의 전술이 필연적으로 패배로 기결될 것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트로츠키를 따르는 사람이 독일에는 기껏해야 100명에서 200명 정도밖에 안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로츠키는 독일의 사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이 없었고 따라서 히틀러의 권력 장악을 막을 수도 없었습니다. 2차 대전 종전 때쯤에서는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트로츠키는 죽기 전에 2차 대전이 시작할 무렵의 유럽의 세계 정세에 대해서 어떤 분석을 한 글을 남겼습니다. 여러 편의 글을 남겼었는데요. 몇 가지 근본적인 문제에서 트로츠키의 분석은 틀렸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트로츠키보다 똑똑해서가 아니라 트로츠키보다 더 후대에 살았기 때문에 그가 틀렸다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트로츠키는 스탈린의 러시아가 2차 대전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거라고 예견했습니다. 그는 또한 자본주의가 너무나 큰 위기에 빠졌기 때문에 더 이상 개혁주의의 어떤 공간이 남아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로츠키의 추종자들은 2차 대전이 끝나고 현대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토니 클리프라는 혁명가가 그 비유를 들었는데요. 그건 마치 제가 런던 지하철 노선도를 들고 항구에 와가지고 길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의 경우였습니다. 바로 그게 트로츠키주의 자파들의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했다면 얼른 길을 잃는 것은 순식간이었겠죠. 그래서 트로츠키주의의 운동은 이 시기 동안 수많은 분열과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계급 운동의 주류에서부터 소외되는 것도 더 심해졌죠. 현재 영국 사회주의 노동자당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소셜리스트 리뷰 그룹이 1950년대에 결성됐을 때는 거기에 많아 봐야 한 100여 명 정도의 활동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0년 동안 아주 열심히 활동을 펼친 결과 60명으로 회원수가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68년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뭐냐면 그 해가 바로 이러한 상황을 완전히 뒤바꿔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해 러시아는 체코슬라바키의 개혁정부를 분쇄하기 위해서 탱크를 보냈고 그리고 전세계의 공산당들이 러시아의 이러한 조치에 반발했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획일적인 공산당 운동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6.8년 총파업에서 프랑스 공산당은 대단히 보수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프랑스 총파업은 노동계급 혁명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68년은 혁명적 좌파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기회와 가능성을 해였습니다. 저는 그 6.8년의 뒤인 몇 해 동안 혁명적 좌파들이 직면했던 기회들과 그리고 문제점들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우리의 조직의 명칭이었던 IS, 국제사회주의자들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 그 시대를 직접 살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에 IS가 모든 사안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렸고 어떤 실수도 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거짓말이겠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1968년이 엄청난 기회이기도 했지만 또한 중요한 과제들을 제기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는 그 혁명적 사상을 얘기하기가 훨씬 쉬워졌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혁명적 정치로 경도되고 있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 내재한 커다란 위험 요소들도 있었습니다. 예컨대 프랑스에서는 총파업이 끝나고 나서 정부가 11개의 혁명적 조직들을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들은 불법 상황에서 어떻게 반공개적인 활동을 하는 법을 배워야 했고 그리고 신문도 내는 그 모든 일에 적응을 해야 했습니다. 영국에서도 매우 심각한 문제에 우리가 봉착을 했습니다. 그 전 4년 동안 영국에는 노동당 정부가 집권하고 있었는데요. 노동당 정부는 자신들을 뽑아주는 사람들의 기대를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실망과 환멸에 휩싸였죠. 그리고 사기저하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자동적으로 왼쪽으로 이동한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쉬운 것은 오른쪽의 대안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68년 4월에 키녹 파월이라고 하는 매우 우파적인 정치인이 연설을 하나 했습니다. 그 연설에서 파월은 영국 사회 내의 흑인 이민자들을 공격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만약 이민을 중단시키지 않고 또 일부 이민자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영국에서 폭력 사태가 난무할 것이고 그 강이 피로 물들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역겨운 인종차별적인 발언이었고 또 공개적으로 극우파들을 북돋우는 발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무시무시했던 것은 상당수의 노동자들이 키녹 파월의 발언을 지지하면서 파업에 나서기로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는 영국 노동자들이 경제적 요구만이 아니라 정치적 요구를 내걸고 파업에 나선 20년 만에 처음으로 파업에 나선 사례였습니다. 특히 골치 앞봤던 것은 런던 부두 노동자들이 파업에 합류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런던 부두 노동자들은 오랜 투쟁의 역사를 갖고 있었고 그 지도자들 상당수도 공산당 회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왼쪽의 공백이라고 명명한 상황을 불러왔습니다. 노동당 정부는 파월에 대해서 겁을 먹고 어떤 대응도 하지 못했습니다. 노동당 정부는 파월에 대해서 겁을 먹고 어떤 대응도 하지 못했습니다. 노동당 당수였던 총리였던 헤롤드 수상은 당원들에게 2주 동안 파월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노동당은 자기 자신들이 표받, 지지자들에게 겁에 질려있었고 또한 인종차별주의 정책과 정면대결을 벌이는 데에 대해서도 겁에 질려있었던 것입니다. 헤롤드 윌슨 정부의 장관 중 한 명이었던 박 말리쉬라는 사람은 파월에 대해서 한마디 비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는 혁명적 활동가였던 타리크 알리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연설을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공산당도 매우 취약함을 드러냈습니다. 공산당은 부두 노동자들 사이에서 매우 전투적인 노동조합원으로서 명성을 떨쳤었는데 하지만 그들은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기를 꺼렸습니다. 부두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한 바로 그날에 부두 노동자들 사이에서 한 명의 지도적인 현장 조합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장 지도자는 자기 동료 노동자들로 하여금 파워를 지지하는 파업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동조합 회의에 두 명의 성직자들을 데려왔었습니다. 한 명은 신교도였고 다른 한 명은 부교도였는데 이건 공산당이 둘 사이의 대립문제에 대해서 중립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였죠. 우리 공산당은 아주 작아졌습니다. 1968년에 아마 400명의 조직원이 있었습니다. IS는 그 당시 규모가 매우 작았습니다. 68년 초에 우리는 한 400여 명 정도의 조직원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부두 노동자 회원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당시에 이녹 파월에 반대하는 계급 투쟁을 입장해서 이녹 파월에 반대하는 리플렛을 하나 뿌렸습니다. 우리는 그 파월이 부두 노동자들이 친구가 아님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부두 노동자들이 대량 해고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회원이었던 그 한 명의 부두 노동자가 그 동료들한테 그 리플렛을 뿌렸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죠. 하지만 이는 우리가 책임의식을 갖고 사태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노력이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 사태의 흐름에 대해서 어떤 논평을 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태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파워를 지지하는 파업 자체를 막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종차별주의에 맞서고 노동계급 대의를 위해 싸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우리 조직으로 끌어들이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동계급 투쟁의 모든 국면에 이런 식으로 개입할 수 있는 조직을 건설하는 데 착수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6,8년 초에는 우리 회원수가 400여 명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6,8년 말에는 1,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72년 무렵에는 3,000명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 3분의 1은 육체노동자들이었죠. 이렇게 하려면 조직 자체를 노동계급 운동에 뛰어들게 만드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예컨대 IS의 지도자였던, 지도적 회원이었던 토니 클리프는 책을 안고 썼습니다. 그것은 단지 역사적 차원에서 노동계급의 중요성을 이론적으로 설명한 그런 추상적인 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산성 향상 협약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바로 영국의 자본가들이 바로 이 시기에 생산성 향상 협약 같은 것들을 도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협약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임금 몇 퍼센트 인상을 얻어내는 대가로 노동자들이 예로부터의 관행들 몇 가지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1970년에 런던에서는 버스를 타면 버스 운전기사가 있고 또 버스 표를 받아내는 승무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생산성 향상 협약에 따르면 운전기사는 임금의 상당 수준의 향상을 받는 대가로 표를 끊는 승무원의 역할도 함께 해야 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협약들이 영국 각지의 노동 현장에서 도입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토니 클리프의 책은 바로 이런 노동 생산성 향상 협약들이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도입되고 그리고 노동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에 맞서 싸울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조언들을 제시했습니다. 책은 노동조합 기도자들에게, 활동가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활동가들 사이에서, 노조 활동가들 사이에서 우리의 영향력을 상당히 높여줬습니다. 바로 이처럼 노동운동 지향적인 조직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조직을 더 키우고 강력하게 만들 수 있었고 그러면서 또 조직의 성격 자체가 변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이 단지 우리가 의지를 발휘하는 문제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의지만으로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영국과 그리고 실제로 유럽 전역의 노동자들이 매우 강력한 위치에 노이게 됐을 때 가능했던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입지가 이토록 강력할 수 있었던 것은 전후 장기 호황 덕분에 실업률이 굉장히 낮아졌고 그 덕분에 협상력이 좋아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 정부가 노조의 힘을 약화시키려 했을 때 그에 맞선 저항이 그토록 강렬했던 것입니다. 1972년에서 74년 사이 3년간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1972년 초에 광부들이 파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임금 인상을 원했던 반면 정부는 임금 동결을 원했습니다. 노동자들은 단지 파업을 했을 뿐 아니라 전국에 피켓 사수대 같은 것을 보내가지고 자기들이 캐는 석탄이 실제로 산업에 사용되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베밍엄에는 솔트레이크라는 곳에 석탄 저장소가 있었는데요. 거기 욕시에 있는 노동자들이 거기 가가지고 그 석탄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하지만 사퇴를 바꾼 것은 버밍엄에 있었던 만여 명의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파업 찬반 투표를 해가지고 광부노동자들과 합류하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만약에 있었다면 그거는 군대를 투입해가지고 광부들에게 총을 쏘던가 아니면 광부들에게 양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군대를 투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좋은 양반들이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했다가는 정치적으로 재앙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 IS는 매우 작은 역할만을 했습니다. 버밍엄에 있는 그 엔지니어들 중에 일부 몇 명이 우리 회원이었는데 그 투사들이 파업 찬반 투표에서 찬성을 이끌어내는데 일정한 역할을 하긴 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 당시 모든 걸 주도했다. 우리 없이는 파업 찬반 투표의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정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1972년 여름에는 런던 부두 노동자들의 피켓팅 파업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특정 형태의 피켓팅을 불법으로 만드는 법률들을 통과시켰습니다. 잠깐 용어 설명하지만 피켓팅은 공장의 출입구를 막고 대체 인력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형태의 활동을 뜻합니다. 정부는 피켓팅에 참여한 부두 노동자 다섯 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그래서 다섯 명이 결국 투옥됐습니다. 바로 그날 밤에 우리 동지들을 포함한 일부 부두 노동자들이 런던 시내를 돌면서 런던 시내를 행진하면서 인쇄소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인쇄공들에게 자기 동료들이 감옥에 남아있는 동안은 신문을 찍지 말아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신문이 나오지 않는 동안은 잡혀있는 활동가들이 석방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날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신문이 배달되지 않자 왜 신문이 배달되지 않지 이렇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고 그 때문에 다섯 명의 활동가들이 체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그 다섯 명에게 연대하는 파업 건수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심지어 아주 보수적인 노동조합회의 TUC조차도 만약 그 다섯 명이 석방되지 않는다면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정부로서 또 하나의 골칫거리는 부두 노동자들이 법원의 합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섯 명이 법정에 불려왔을 때 그들은 일체의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진행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정부는 굉장히 황당한 수단에 의존해야만 했습니다. 영국 법률 시스템에서는 법정에 출동하는 사람이 미성년자, 아주 어린 아이거나 아니면 자기 의사를 스스로 대변할 수 없는 사람이 나올 때 그를 대변해주는 어떤 직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직책에 있는 사람이 법정에 나타나가지고 부두 노동자들을 대신해가지고 우리를 좀 석방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판사는 좋다 가도 된다 하고 판결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런던 북부의 홀이라는 곳에 있는 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홀에 사는 다른 부두 노동자들로 하여금 이 파업을 지지하도록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홀에 있는 한 술집에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이 다섯 명의 구금된 사람들이 석방됐다는 소식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그때까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계급에게 아주 확실한 승리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2년 뒤에 또 한 번의 광부 파업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총선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당시 수상이었던 에드워드 히스는 이 총선이야말로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군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노동자들인지 아니면 우리들인지 그런데 투표 결과는 사실 영국의 주인이 정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영국에서 파업을 통해서 정부 하나가 몰락한 유일한 사례입니다. 바로 이러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혁명적 좌파가 매우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자체를 불러올 수는 없었지만 그 상황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한껏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유럽의 나머지 지역에서도 비슷한 그림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나머지 지역에서도 비슷한 그림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들은 단지 작업장 내에 국한되지 않고 더 넓게 퍼져나갔습니다. 예를 들면 오토리덕션에 자기 삭감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 성장했는데요. 예를 들면 대중교통이나 전기물 같은 공공요금이 인상이 됐을 때는 사람들이 위원회들을 자발적으로 결성해서 너희들이 요구하는 그 금액은 낼 수 없다. 우리가 합당한 가격을 스스로 결정해서 그걸로 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탈리아의 혁명적 좌파들도 급속히 성장했습니다. 수만 명의 멤버들을 얻게 됐고요. 1976년에 이르면 혁명적 좌파들이 발간하는 일간지가 세 개나 됐습니다. 하지만 투쟁의 가장 높은 군명까지 도달했던 것은 포르투갈에서였습니다. 1974년에 포르투갈 정부가 군대의 반란에 의해서 퇴진했습니다. 이 군사정부가 전복됐던 이유는 바로 포르투갈이 그 당시에 여러 곳에서 식민지 전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포르투갈 지배자들이 더 이상 이런 값비싼 식민지 전쟁을 계속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사주해서 정부를 전복하게 만든 거였죠. 하지만 그 뒤로 군사 독재가 타도되고 그 뒤를 이어서 민주공화국이 선포되자 평범한 노동자들은 그들보다 정부 엘리트들의 발행보다 훨씬 멀리 나아갔습니다. 6.8년 5월의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포르투갈 노동자들은 단지 파업을 벌였을 뿐 아니라 공장을 점거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포르투갈에서의 사퇴 전개는 프랑스와 매우 달랐습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에는 매우 강력한 노조 관료층이 있었습니다. 반면 포르투갈에서는 군사 독재 때문에 강력한 노조 관료층이 존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처럼 노동자들이 자생적인 활동을 노조 관료들이 가로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공장을 점거하고 공장을 스스로 운영하기 위한 위원회들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부자들이 대저택을 점거하고 그것들을 병원으로 전용하거나 아니면 아이들 놀이방으로 만들곤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1년 동안 지속되자 이것이 점점 크게 발전하면서 잠재적으로 혁명적인 상황처럼 비춰지게 됐습니다. 문제는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혁명적 좌파에서 비롯됐습니다. 포르투갈에서 혁명적 좌파는 매우 급속히 성장했습니다. 곳곳의 상점에서 혁명적 서적들이 판매됐습니다. 혁명적 신문도 곳곳에서 판매됐고 곳곳에 혁명적 포스터들이 붙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십 개의 혁명조직들이 난무하면서 그 슬로건이나 강령들도 다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최상의 혁명적 조직들도 그러한 상황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의 혁명적 좌파의 장점에 대해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약점에 대해서도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혁명적 사상이 굉장히 큰 인기를 끄는 가운데서도 수많은 논쟁들과 의견 불일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직 문제에 대한 여러 다툼들이 있었습니다. 가령 노동자들에게 중앙집권적인 조직이 필요한가 아니면 단지 자발성에 모든 것을 맡기면 되는가 하는 종류의 논쟁이었죠. 많은 혁명가들이 모택동과 중국 문화혁명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이 혁명가들은 스탈린주의자들이 과오를 되풀이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비록 그들이 모스크바가 아니라 베이징에 기대를 걸었다는 차이가 있더라도 말이죠. 그리고 중국 지배자들이 파키스탄과 스리랑카를 공격했을 때에는 그들도 마치 소련이 체코슬라바키를 침공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문제와 혼란을 겪었던 것입니다. 또 쿠바와 체 개바라에게 희망을 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체 개바라는 의심의 여지 없이 매우 훌륭한 혁명적 인물이었고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체 개바라가 주창한 혁명강령은 거의 전적으로 혁명가들이 의지에 모든 것을 내맡겼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 상황이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고 혁명가들이라면 혁명을 직접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죠. 이게 듣기에는 굉장히 영웅적으로 들리지만 실제로는 혁명가들이 노동계급을 대신할 수 있다는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이 세락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한 상황에서는 이런 강령이 테러리즘으로 이런 노동자들을 대신하는 주의가 테러리즘으로 표현되기 십상이었습니다. 그것이 독일의 바덴 마인호프 그룹이나 아니면 이탈리아의 적색여단 같은 전술로 나타나기 십상이었던 것이죠. 그들의 메시지는 사실상 우리는 노동자들이 싸울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우리는 그 전에 우리가 사장들을 납치하거나 그들을 죽이겠다 이렇게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혁명가들이 빠질 수 있는 한 가지 큰 덫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위험한 덫은 개혁주의 문제였습니다. 68년을 비롯해서 다른 노동자 투쟁의 시기에는 노동자들이 개혁주의 틀을 벗어날 것처럼 보이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명가들로서는 아 이제 개혁주의는 끝났다라고 섣불리 상상하기 쉬웠습니다. 그래서 단지 노동계급의 자발성을 예찬하기만 하는 걸로 끝날 수 있었죠. 심지어 노동자들로 하여금 노조를 떠나라고 선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70년대 말에 이르면 혁명적 좌파들이 훨씬 약화되게 됩니다. 여기에 많은 원인들이 있겠는데요. 그 중 하나는 경제 침체 때문에 실업률이 높아지고 노동자들의 자신감이 더 낮아진 것도 한 가지 요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요인은 혁명적 좌파들이 개혁주의의 힘을 과소평가한 것도 있었습니다. 이 점에서 IS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가령 포르투갈에 관해서 우리는 노동자 계급의 선택은 지금 혁명을 이뤄내느냐 아니면 칠레와 같은 우파 정권의 반동에 직면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포르투갈에서 가장 큰 위협은 극우파들이 아니라 포르투갈 사회당에서 나왔습니다. 포르투갈 사회당은 또한 유럽 각국의 사회당들이 재정적 지원을 받기도 했죠. 또한 영국에서 우리가 저지른 실수는 뭐였냐면 노동당 정부가 워낙 인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맞서 우리 독자 후보를 낼 수도 있겠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원칙론상에서 틀린 건 아니었지만 실천적으로는 우리 득표율이 굉장히 낮았고 그래서 어떤 의미 있는 성과를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68년에서 75년에 이르는 이 기간을 살펴보자면 이 기간이 혁명적 좌파들에게 엄청난 기회를 부여했다는 점은 사실이지만 혁명적 좌파의 약점도 드러내 보였습니다. 혁명적 좌파의 약점도 드러내 보였습니다. 혁명적 좌파 내의 분열도 극명하게 드러내 보였고요. 그리고 공동행동을 가로막았던 혁명적 좌파들 내의 종파적 태도들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개혁주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하는 데 따르는 크나큰 위험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혁명적 좌파들이 성과 못지않게 실수들도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1976년 말 엽에 혁명적 좌파 조직들이 쇠퇴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들의 존재는 계속해서 정치에 영향을 미쳤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 조직원 수가 몇천명 밖에 안되더라도 우리는 몇몇 경우에 중요한 투쟁에 계속해서 개입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공동전선 전략을 활용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관한 세가지의 사례만 들고 그 다음에 청중토론으로 옮겨가겠습니다. 70년대 후반에 극우 인종차별주의자들이 연구해서 매우 강력한 세를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치 반대 리그, 안티 나치 리그를 발족시켰습니다. 이는 매우 광범한 조직이었죠. 노동당원들도 많이 여기에 참여했습니다. 나중에 노동당 당수가 되는 닐 키녹도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노동당 정부의 일원이었던 피터 헤인도 여기에 참가했었습니다. 하지만 SWP보다 노동당원들이 여기에 훨씬 더 많이 참가했을지라도 주도력을 발휘한 것은 저희 SWP였습니다. 우리가 아니었다면 그 안티 나치 리그 자체가 생겨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역사를 되돌아보자면 우리는 그 안티 나치 리그를 통해서 인종차별주의 극우파들을 20년 전으로 되돌릴 수 있었습니다. 극우파가 이렇게 찌그러진 것은 결코 필연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자면 프랑스의 인종차별주의 극우파들은 영국에서 나치들이 꿈도 꿀 수 없을 만큼 성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방어적 투쟁에 있어서는 우리 같은 극자파가 사태의 전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1990년 무렵에 마가라테처 정부가 폴택스라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세금을 부과하는 세금을 도입했습니다. 지방정부 세금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재산 규모에 비례해가지고 내는 세금이었는데요. 크고 큰 집을 갖고 있고 부자라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했죠. 그런데 대천원은 이것을 바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양의 세금을 내는 시스템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걸 주민세라고 합니다. 폴택스를 이것은 아주 의도적으로 부의 분배를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뺏어서 부자들에게 하려는 시도였습니다. SWP를 포함한 몇몇 다른 극자파 조직들이 주민세를 철폐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저희하고 또 밀리턴트라고 하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단지 주민세에 대해서 불평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세금을 아예 내지 않도록 하자고 선동했습니다. 우리 회원들 몇몇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옥에 왔습니다. 그리고 주민세가 워낙 인기가 없었던 탓에 보수당조차도 마그라 테처가 자기들에게 짐이 될 뿐이라고 판단하고 대처를 버렸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SWP가 대처를 물러나게 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정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죠. 또 그 다음에 2001년에 세계무역센터에 대한 테러 공격이 있은 직후 우리는 열흘 만에 런던 중심부에서 매우 큰 대중집회를 열었습니다. 직회가 아니라 대회였는데요. 여기에 물론 노동당을 포함한, 노동당 의원들을 포함한 매우 다양한 사람들을 참여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전쟁저지연합을 창립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저지연합이 2년 뒤에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200만명이 참가하는 시위를 조직했죠. 이 또한 SWP 혼자만으로 이뤄낸 업적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운동 초반에 우리가 취한 주도성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계급이 아주 대규모로 약진하고 있는 시기가 아닐 때조차도 혁명적 좌파가 일정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코 결정할 수는 없는 거지만 노동자들이 약진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대단히 신속하게 개입해야 할 것입니다.